지난 시간에 알렉산더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인사 전에 벌써 돌아가신... 인사 잠깐 할까요? 오래간만에? 정말 내용부터 바로 시작, 바로 본론. 바로 본론. 오늘 성격이잖아요. 오래간만에 오신... 꿈입니다. 안녕하세요, 초입니다. 네, 더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누구세요? 어? 저요? 마키 PD군요. 네. 네, 알렉산더가 죽는데 그 배경에는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지진 않았어요. 13만을 몰고 갔는데 상대방은 2만 2천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이겨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11년 만에 페르시아를 그리고 이집트를 다 먹은 알렉산더가 왜 인도에서 고생을 했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일단 기후가 너무 달라. 아... 그리스가 습하고 뭐 이런 지역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페르시아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인도하면 어떤 느낌 드십니까? 안 가봐가지고. 축축한 느낌 드시죠? 그런가요? 인도 북부가 좀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해요. 남부보다. 그런 날씨적인 부분도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와닿고요. 그거랑 비슷하다.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 갔을 때 거기에 전염병으로 많이 죽잖아요. 맞아. 고생하죠. 그리고 전염병을 퍼뜨려서 죽이기도 하죠. 그렇죠. 서로서로. 그렇죠. 죽고 죽이고. 그래도 페르시아하고 인도는 교류는 있었던 데들이라서 뭔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갔던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좀 취약하지 않았었나. 또 하나는 군사적인 면인데 페르시아하고 그리스는 티격태격 싸웠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알렉산더는 인도는 처음인 거예요. 그렇죠. 한국은 처음이지처럼. 그러네. 인도인들의 전법은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 같은 거예요. 전술이. 네. 그런 것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이거 크다. 네. 포카판에 제가 들어가면 포카판이 엉망이 되거든요. 그렇죠. 초짜 한 명 들어오면 엉망이 되거든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인구가 되게 많은데 알렉산더는 그 조그마한 땅 금방이지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전해져요. 얕잡아봤군요. 네. 이걸 착각했던 게 뭐냐 하면 페르시아 쪽은 사막이 많다 보니까 땅은 넓어도 인구는 적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인도에 비해서입니다. 인도가 지금도 인구 최강국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의 대륙이라고 불리우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감이 없었던 듯하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계속 쳐들어오는 얘기를 모르고 있진 않았을 것이고 꽤 강하다는 걸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한 번은 알렉산더가 이겼지만 그다음 전투에는 인도에 있던 그때 흩어져 있는 왕국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나왔다 그래요. 코끼리도 6천 저런 말이 나와요. 되게 맞는 숫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인도 연합군이 20만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8만의 기병에 코끼리가 6천 마리. 저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알렉산더는 처음 경험에 보는 적을 만났다. 그래서 알렉산더도 약간 좀 물음표를 찍는데 마침 군사들도 우리 집에 돌아가는 거 어떻겠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여러 가지 겹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후퇴를 하는데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퇴각입니다.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 저도 뭐 4주밖에 안 있었으니 갔다 왔다고 얘기하기가 부끄럽지만 군대에 관련된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퇴각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퇴각할 때도 전술이 있으니까. 아 그래요? 맞아요. 뒤를 보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등을 보이면 안 돼서 1선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빠지고 2선에서 방어선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이제 조금씩 뒤로 물러야지 등 보이면 그거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맞아요. 그래서 퇴각이 쉽지 않은 거죠. 퇴각을 빨리 하려고 이제 배를 타고 나가는데 몬순기후라는 거를 처음 경험하면서 배가 쓸려 나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군대의 10분의 9가 날아가는 불행한 사태가 있었던 거죠. 저런. 알렉산더도 10여 년의 피로 그리고 처음 맞아보는 퇴각 경험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병이 온 게 아닐까. 심리적으로 완전 무너졌겠어요. 그래서 술도 더 마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돌아가세요. 돌아가는데 그분의 무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돌아가시자마자 방부처리를 합니다. 무엇으로? 꿀로. 꿀은 안 썩습니다. 설탕 절임처럼 해버린 거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좀 그렇다. 아니 그렇지. 과일 설탕에 절여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꿀로 하고 밀봉을 해야 되지 않나요? 개미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건 한 거죠. 그렇게는 하고. 그렇게 해서 후송을 한 거예요. 목적지는 원래 고향이 마케도니야. 근데 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하 장수들이 강한 자가 왕이 된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내가 강한 자야. 근데 이거를 정당화시켜야 되잖아요. 참고로 알렉산더의 아들이 있긴 있었는데 아주 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그러니까 부하 장수들끼리 싸웠겠죠. 그렇죠. 그런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알렉산더의 시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 약간 옥새처럼. 네 맞아요. 시신 쟁탈전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시신을 가져간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집트로 간 사람이에요. 푸텔레 마이오스 왕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그 왕조의 시초가 되는 장군이 그 시신을 모시고 알렉산드리아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어디에 무덤이 있는지 알았대요. 그래서 이후에 로마의 황제들도 대단한 사람이니까 구경을 하러 갔다 가야 되나. 하여튼 갔어요.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있대요. 기록들이. 그런데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자꾸만 알렉산더를 이렇게 시신을 갖고서 헐난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장소를 공개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프티우스 왕제인가 하는 황제가 그걸 만들어요. 그 이후로는 미궁에 빠진다고 얘기합니다. 아 어디에 있는지. 네. 알렉산더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됐대요. 그런데 이 뒷얘기가 더 웃겨요. 베네치아에 가면 성마르코 성당이 있습니다. 이 안에 성마르코 유해가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성마르코 성당이에요. 이걸 어떻게 가져오게 되느냐 하면 베네치아 초기에 무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호성인이 있고 이렇게 되면 기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했다고 알려진 성마르코의 시신을 모시고 옵니다. 이때 모시고 올 때 그걸 못 빼나가게 당연히 이슬람 교도들이 막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빼내냐면 성마르코 유해를 빼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돼지고기를 덮어요. 이슬람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불결한 음식으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돼지고기야 그랬더니 이 검문검묘한 사람들이 통과시켜준 거예요. 그렇죠. 빨리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해서 무사히 모시고 왔다고 하는데 성마르코에 대해선 화장을 한 걸로 돼 있대요.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유해가. 그렇죠. 그런데 가져왔잖아요. 이상하잖아. 그런데 그 위치나 모든 걸 따져보면 알렉산더의 유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성마르코 유해를 모시고 왔던 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 이거 알렉산더 시대의 문양이고 이러네? 해서 그런 썰이 있다. 되게 오피셜은 아닌 거군요. 되게 오피셜이죠. 밝혀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성당 모자이크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그렇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도 영화하면 재밌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그렇죠. 일단 그거 성마르코 성당의 그 분은 화장한 거는 오피셜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그 이후에 유럽인들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렉산더처럼 되고 싶어 했고 내가 알렉산더의 정통 후계자임을 스스로 자꾸 이렇게 공표하고 싶어 했던 것들이 연결이 계속 되어 가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지금까지도 몇 가지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 게 알렉산더가 했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세계 시민주의를 주창했잖아요. 그러면서 융화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세계가 하나가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갔을 때도 본인도 페르시아의 공주와 결혼을 했고 자기 부하 장수들이나 아니면 장병들에게 결혼을 독려했대요. 그래서 몇 천 쌍이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고 대부분 파혼을 했지만 그래도 결혼을 해서 유지했던 사람들도 꽤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문화가 섞이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간다라미술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인도가 당시에 불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불교는 불상이 있지 않았대요. 그 당시 불상에는. 그런데 불상이 만들어진 게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알렉산더 영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스는 신상 만드는데 진심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접목이 되면서 그때부터 불상이 만들어졌다는 말이 있어요. 동양과 서양이 떨어져 있었던 특히 인도 쪽은 좀 떨어져 있었는데 이들 문화가 섞이기 시작한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구다? 알렉산더. 알렉산더고 그게 헬레니즘 문화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합니다. 땅을 보게 되면 중동 지역들을 거의 다 먹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다른 걸 갖고 왔어요. 로마. 로마 최전성기에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하면 페르시아 쪽까지 거의 영양 여권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원나라입니다. 몽고 제국. 보시면 역시 어디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중동이 또 포함이 돼 있어요. 세계 3대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국들이 모두 어디를 공유하고 있냐 하면 중동 지역을 공유해요. 그러네요. 이거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거죠. 중동 지역이 인류문명이 시작됐던 농경이 시작됐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총균세에서도 얘기하듯이 수평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 더 발달했다. 이런 썰을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게 되면 중동은 계속해서 치고 받고 하는 장소였던 거예요. 지금도잖아요. 그렇죠. 그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과거에는 저 지역이 농사짓기 좋아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석유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치고 박는 현장이 되고 있는 곳이 중동이에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볼 때 중동을 좀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패러다임이 유럽과 미국 패러다임이에요. 우린 그걸 주입당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동은 좀 미개한 곳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중동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이다라는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있어요. 그러네요. 인류문명의 발원지가 중동인데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서양 시선으로 보니까 미개하고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데 그거 아니다. 그래서 중동은 모든 제국이 굉장히 중시했던 판냈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보는 게 맞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인도는 원나라도 쳐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지도를 봤는데 비잔틴까지 보이는데 인도는 못 갔네요. 맞아요. 특히나 원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히말라야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못 넘어간 것도 있고 기후 때가 너무 다른 게 저는 계속해서 걸려요. 인도는 늘 문화적으로는 왔다 갔다 했을지 몰라도 저런 식의 침략하고는 좀 달랐던 이후에는 무굴 제국이나 하는 이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는 좀 더 왔다 갔다 하기 쉬워진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네요. 옆에 동남아 쪽도 안 갔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저쪽도 역시 지금도 그렇지 밀림이잖아요. 내려가기가 나빴던 거예요. 기후도 한몫했던 것 같네요. 그렇죠. 삼국지에도 나오죠. 남만 가가지고 7종 7급 나오고 하는데 거긴 툭 건드릴 뿐 실제로 쳐들어가진 않거든요. 핵심은 헬레니즘입니다. 이 헬레니즘을 좀 정리해보면 세계 시민주의.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이 암 좋은 악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국주의 그럼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얘네들도 좀 섞여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걸 좀 더 세련되게 했던 사람은 알렉산더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너무 짧게 살다가서 약간의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답게 수학, 과학, 기술, 문화, 종교, 경제 교류를 모두 활성화시키는 데 진심이었던 사람이 알렉산더였다. 단순히 장군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 보면 간단한 미술. 안타깝게도 이슬람 교도들도 이 교도 것들을 거의 다 박샤를 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불상이 보이시죠? 이 불상은 새로 넣은 거예요. 파손이 됐던 거를 새로 만들어 넣은 겁니다. 저쪽은 입상이 우리나라랑 일본 이런 데는 좌상이 많잖아요. 좌상이 많죠. 누워있는 와상도 많고 한데 저기는 서 있는 분들이 그렇죠. 말씀드렸던 로마의 신상들이 보통 서 있잖아요. 그 역량. 그래서 이제 간단한 미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옆에 제가 탑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불교가 원래 이런 모습이었어요. 탑을 주로 만든. 탑은 원래 사리를 봉환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탑을 거대하게 만드는 쪽에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이 그리스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불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게 우리한테까지 쭉 연결이 돼서 신라 이쪽에 불상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간단한 미술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불상이 되게 예술작품 같아요. 맞아요. 주름이 되게 종교예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의 신상들이 저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대로 영향을 주고 불교 쪽에 적용시킨 거죠. 이 페르시아 쪽이 훨씬 더 화려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도리아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도리스인 이런 말씀드렸었잖아요. 걔는 약간 무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플해요. 기둥이. 그런데 이오니아 양식하면 좀 더 기교가 생겨요. 그런데 코린트 양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헬레니즘이 아주 꽃을 피웠을 때예요. 굉장히 화려해지죠. 이거 세계사 단골 문제입니다. 진짜. 제가 수능까지도 다루고 있군요. 세상 화려해. 그래서 그리스를 가셨을 때 보시면 시대를 구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스의 저 세 개의 양식을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점마다 언제 지어졌는지를 조골 가지고도 구분하실 수 있으신 거죠. 재밌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기와 끝 모양 가지고 시대 구분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요? 제가 고객님 공부를 안 해서. 다음에 부탁드려요. 그럼 조선하시는 분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초백해야겠다. 뭐 그거야. 그 휘하 장군들이 내가 왕이야 를 자처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왕조들이 생겨요. 많이 아는 건 이집트의 푸톨레마이오스 왕조입니다. 크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은 그리스에 넘치는 일입니다. 정상의 마케도니아에. 그리스 사람이니까. 이 푸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를 점령을 합니다. 왕조가 있었겠죠. 당연히. 푸톨레마이오스가 힘으로 누른 거죠. 그런 다음에 파라오가 됩니다. 파라오라는 단어를 처음 쓴 분인가요? 아니죠. 그전에도 계속 파라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푸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들어섰을 때 그리스의 마케도니아의 장군이잖아요. 가서 그리스식 정치체계를 펼치려고 해도 이집트 사람들은 늘 파라오로 모셨기 때문에 우린 파라오가 필요해. 해서 그럼 내가 파라오 할게. 이 모습은 나중에 카이사르도 그래요. 카이사르가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로 추대됩니다. 그 지역에 맞는 정치체제를 가져가게 돼요. 그리스는 약간 귀족정 또는 민주정 이런 느낌이잖아요. 페르시아는 황제정. 이집트는 파라오. 그러니까 저 장군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맞는 이름들을 얻어요.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융통성이 없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장군들이 처음에는 무슨 조하고 무슨 융합이야. 그런 거 없어. 그리스식으로 밀어라고 했는데 메난드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인도 바루 옆에 왕국을 만들거든요. 그리고서 불교를 개종합니다.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해야 되니까. 맞아요. 겉으로만 개종한 척한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들 입장에서 봤을 땐 어차피 다신교 사회였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었든 뭐지 중언디 이럴 수도 있죠. 아프가니스탄까지 가서 왕이 된 장군도 있어요. 그럼 또 거기에 맞춰서 한 거예요. 박트리아가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지금은 이슬람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니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왕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현지화를 굉장히 잘해요. 신기하네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정복한 사람들이 모든 걸 좌지우지할 것 같지만 현지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미국도 영국이 발견해서 영국에 그 시스템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가져간 거죠. 그리고 식민지들도 이제 위에 군림하는 거니까 우리 하는 대로 해라고 시킨 거니까 그런 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 가서 내가 맞출게 약간 이렇게 돼버린 거니까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기 위해서였을 것 같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들어갔을 때 인디안들이 좀 있었던 거잖아요.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따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들의 체계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고 또 하나는 인디안들은 부족이었단 말이에요. 추장 시스템이었어요. 인류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단계를 보게 되면 부족 사회에서 왕 사회로 넘어가거든요. 마케도니아가 점령했던 지역은 그리스보다 문명이 앞섰던 곳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해보면 그쪽에 빨려들어가는 게 맞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군들끼리 서로 땅 따먹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케도니아 출신의 장군들이 왕이 된 다음에 왕정이잖아요. 좀 똑똑한 왕이 나오면 옛날에는 친구였잖아요. 그걸 따먹어요. 왕이 찌질하면 쪼그러들어요. 이걸 반복해요 계속. 그러면서 합종연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족보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제가 아는 중세시대 같은데. 맞아. 그런 식의 모습이 만들어요. 그러면서 조금 똑똑한 왕이 나타나면 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또 혈연관계가 있지만 그런 거 무시했다가 이런 과정들이 헬레니즘 사회에 뿌리를 내려버려요. 이후에 로마가 이 지역에 들어갈 때 결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내요. 화폐에 있는 얼굴이나 보면 다 마케도니아 사람이다. 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장편은 예전에 보여드렸던 거예요. 한니발이 막 쳐들어왔을 때. 맞아요. 그때 필리포스 오세라는 마케도니아의 왕이 나 한니발 너 지지할게 라고 하면서 같이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로마 쪽에서 레비누스라는 장군 원로운 의원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을 보내서 외교전과 그리고 군사 작전을 펼쳤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때 외교전에 동참했던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발칸반도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또는 그 옆에 있었던 국가들이 거 아니에요. 그 국가들의 왕은 사실은 알렉산더 휘하의 왕들의 후손들이에요. 따라 올라가면 누가 나오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나오고요. 같은 제자들의 후손들이니까. 그런데 그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가 수월했던 거예요. 필리포스 5세를 묶어두기가 좋았던 거예요. 어차피 서로 사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간질만 잘 시키면 필리포스가 넘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는 한니발과의 전쟁 20여 년간의 전쟁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만약에 저 당시에 누군가가 그리스 쪽에서 힘을 딱 가지고 통일을 했다면 로마는 그때 끝장이 났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더 앞으로 가면 알렉산더가 있었을 때 왜 로마로 안 왔지? 왜냐하면 먹을 게 없었으니까. 페르시아 쪽이 훨씬 더 풍요로웠으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갔던 것이다 라고들 해석들을 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눈에는 로마 따위는 들어오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 정도로는 만족이 안 되는구나. 그렇죠. 페르시아쯤 되고 이집트쯤 돼야 내 명성이 올라가지.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기본적으로 명예욕이 뿜뿜했던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로마는 너무 시답지 않은 나라였던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겹치면서 로마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는 로마가 본격적으로 발칸반도 그리스로 진격하는 장면이 보여지고 그리고 같은 헬레니즘 국가들이잖아요. 옆에 터키 쪽 페르시아 쪽. 그래서 계속 밀고 들어가는 이야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둘이 만나는 거예요. 서로 따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로 만나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스 역사에 지금까지 쭉 훑어온 겁니다. 이 베이스를 가지고 로마가 헬레니즘 국가들을 하나씩 하나씩 먹어가는 이야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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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